안녕하세요 큰머니 퀵의 왕토끼 쪼꾸미입니다 작곡 가문의 전도집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트 뭐라고? 하트 아니 이 하트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짧고만 알았어 원래 이상해 색이 내가 더 까매 당연하지 이거는 쉽게가 조금 딱딱한데 오래 걸릴걸? 좀 녹였을텐데 안 녹았네 아니 이거 마지막에 먹자 이거 좀 맛있긴 맛있는데 맛있는데 너무 딱딱해 근데 이거 진짜 기대돼 먼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거 먹어볼까 짜잔 이거 먹기 이거 초콜릿이 아니라 치즈야 체다치즈야? 체다치즈? 그럼 이거 다 주라 잠시만 이게 무슨 치즈냐면은 레몬맛이 있어? 레몬맛이 있어? 잠시만 내가 까줄게 자 이게 무슨 치즈냐면은 체다치즈 배추 왜 그 뭐지? 발냄새 나는 치즈랑 똑같아 근데 맛있잖아 그거 뭐? 냄새 맡아 보자 아아 발냄새 이게 무슨 발냄새야 아 이상한 냄새 좋은 냄새가 안 나는구만 아 이상한 냄새 그럼 내가 먹을게 그래 너 먹어 아 이상한 냄새인데 이게 제일 맛있어 아 맛이 그렇게 안 좋아? 엄마 우리 나는 먹어보자 엄마 킨더조이 맛있구만 아우 아우 안토교씨 나 드세요 킨더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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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잖아 나도 먹어야지 뭐가 있는데? 왜 안보여요? 이렇게 야하나? 왜 씹어봤는데 이런다? 봐봐 엄청 커졌어 잠시만 잠시만 됐다 뭐해? 엄청 작아졌어 응? 저기 봐봐 엄청 작아졌어 뭐가 아 왜 그래 뭐가 작아졌어? 아니야 아니야 됐어 넌 몰라도 돼 응 잠시만 방독이 달려 지미 시작 난 흐어어어어 흥 우유 하와이드 조금만 거x3 국 PROFESSOR 부터 까지니까 내지니까 까지니까 맛있다 흐어어어 맛있게요 아니 여러가지를 먹어 너무 맛있어 이거 살편봤자 왜 이렇게? 발꼬랑... 발꼬랑 내가 준게 발꼬랑 내가는 치즈 그런게 더 맛있는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이거 맛있게 맛있는데 너무 이거 맛있다고 딱딱해 여기 많이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, 누텔라 만들었다 엄마, 왜 디러 아우 누텔라 됐어 왜 너무 더럽잖아 우리 시청자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눈 썩어보이게 생겼잖아 눈이 왜 썩어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왕쏘기씨 때문에 죄송하거든 뭐야 뭐야 으흐흐흐흐 짠 근데 다 사가지고 엑쏘기씨 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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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글 구글 그를 왜 또 입에 있던걸 visitors sufficient último 주변 번역 구글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요것을 입에 안대고 아니 발을 안쓰고 먹어볼게요 그건 당연히 되지 아 입 썩었다 아 저거 3이야 위에서 똥냄새 나겠다 입 썩었다 으흐흐 자 3 세면은 2 하는거야 1 다시 3 센다 3 2 어 내가 더 깨끗하네 나 왜 이렇게 이가 누래 아니 이거는 힍다 조이는 여기 뒤에 이걸 까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뱅 뱅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보라고요 네 지금 해볼게요 구게 회하게 정말 못해서 이번엔 삼키지나마 어딜 오는 소리 왜 저러워 못마구 왕이따시키고 뱉으면서 못마응 못먹겠어? 먹어 먹어 맛있어 다 먹어 한입에 왜그래 뭐지 오빠들 왜그래 오빠들 왜그래 뭐야 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할까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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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방구기 어때요 방구기 어때요 방구기 어때요 상냥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우와 우유다 그럼 안녕 형 형 왜 Pik 가